먼저 바꿔서 앞으로 해도 우영우, 뒤로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자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세 글자 단어입니다 하나 둘 셋 기라기 하나 둘 셋 토마토 하나 둘 셋 이효리 하나 둘 셋 슬리스 하나 둘 셋 이홍기 이홍기요? 땡! 이홍기요? 아 아니야 하나 둘 셋 이홍기 이홍기요? 땡! 이홍기요? 이홍기를 왜 꺾으려면 너무 찡그러워 잠시만요 이홍기를 꺾으려면 어떻게 되죠? 이홍기요? 이홍기가 왜 나온거야? 이홍기요?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겁쟁이 설화씨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러 가 아니 이렇게 자기 하고 출력을 꾸면 저희는 그냥 몸이 안좋아서 제가 할부로 다시 하겠는데요 죄송한데 이 정도로 몸이 안좋으면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죠 이홍기가 이 정도로 몸이 안좋으면 깜짝 놀란다